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20학번 강민우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공부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이든 수능이든 각 과목에 할당된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부량들을 한 주에 얼만큼 할 것인지를 미리 계획을 하고 또 그것이 쌓여가는, 점차 누적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플래너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1년 동안 해야 하는 많은 공부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저는 플래너를 쓰는 습관이 어떤 장기적인 공부 습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간 계획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플래너와는 다르게 주간 플래너 자체가 4장에 걸쳐서 굉장히 짧은 면수만으로도 주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면의 효율성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가 자신의 공부량을 되돌아보고 또 그 다음 주에 공부량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플래너에서 각 과목을 옆에 적어두고 그 과목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간 계획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가스터디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 썼었는데 사실 가장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의 플래너랑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4장만으로도 플래너가 다 주간 계획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월간 계획란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주간 계획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간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자체가 플래너를 처음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획을 만드는 습관을 구조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플래너 작성 팁이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적지 말 것을 권장드립니다.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플랜의 어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양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큼만 적어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래너를 적을 때는 반드시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양만을 적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계속 꾸준히 반복했을 때 자신이 어떤 자신이 세운 계획을 직접 지키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신이 학습한 시간과 끝난 시간을 적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필요한 이유는 하루가 끝났을 때 이 시간들을 되돌아본다면 자기가 그 하루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얼마만큼의 효율성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학습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메가스터디 플래너란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3년 동안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꾸준히 애용을 해왔기 때문에 3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제가 많은 고난을 겪거나 그럴 때도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하나를 보고 이제 공부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계속 옆에서 있어줬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플래너가 아무래도 제 공부 습관을 매일 되돌아보고 그거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험생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고등학교 공부의 경우에는 어쨌든 장기전이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버텨야 하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계획을 구조화를 하고 또 일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플래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이용하시면서 자신의 어떤 학습 습관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계획하는 그런 보다 효율적인 수험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되어 수험생들이 감사합니다.